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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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죽어가는 중입니다 와 큰일 났다 시작한지 2분만에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머리도 너무 그지같고 생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별로 켜고 싶지 않았지만 요새 인사를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켰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요새는 계속 거의 회사에서 살고 있고요 생존신고나 하려고 켰어요 요새 올릴 사진도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잘 지내셨죠? guys just to turn the live on to say you guys hello while I'm in studio I'm just working again the shit is on and on coming back again, again, again 어떻게 그 벚꽃이 만개했던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I'm in studio I'm in studio 아 진짜 그지 같다 꼴 거의 매일 출근해서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 회사에 나와있고 밤에는 놀고 가끔 술 먹기도 하는데 근데 뭐 술 먹으면 작업이 안 돼서 뭐 요즘은 한참 먹다가 요즘은 안 먹고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고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I don't got a time I'm out of time ok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guys just to say holla just to say hi just to tell you guys I'm doing it alright making music making a new vision a whole new vision that I've never tried before these days I'm I think I'm learning like how to do actually a music and write some shit like for my first time I've been doing music for like 17 years years but these days I feel like I'm forgetting everything and just starting a new shit before from the scratch for my very first time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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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uch information 요새 집을 청소를 못 했어요 집에 맨날 갔다가 나와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그림 보러 다니면서 힐링하고 밖에 밖에 그 좀 나가서 꽃도 보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저기 그 외국 사시는 분들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죠 Do you know 미세먼지? Do you know 미세먼지? It's a small dust in the air? It's like everywhere shit everywhere here in Korea So so stressed out That's why I'm stuck in here Just turning some 공기청정기 on 애들 활동도 잘 보고 있죠 다들 1등도 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잘해야지 머리가 계속 길고 있는데 이걸 기를까 그냥 근데 더워져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볼때마다 너무 그지같아요 세치도 벌써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세치가 유전이라서 머리 수치는 많은데 세치가 엄청 빨리 생깁니다 거의 이거죠 거의 거의 자체힘의 컷 인정? 아 무슨 무슨 와이프 뭐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그리고 결혼은 뭐 좋은 거니까 와이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밈인가 보네요 제가 못 따라가요 요새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유행하는지 옛날엔 뭐 뒤에 보는 게 밈이더니 요즘에는 저 와이프가 밈인가 보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이제 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잘 되겠죠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 저희 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 1은 잠깐 스위치를 껐습니다 어차피 제대하면 해결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거 만들어서 마치 하루 만에 만든 것처럼 짠 하고 오겠습니다 I'm not sad guys I'm okay I'm just exhausted because of the stucking in the studio for the new music I'm okay guys okay? I'm really well and you know like studio works are every time like this and even more if it comes to solo because it's just I got to be responsible like for all the stuff like from 1 to 10 that's why it's really natural and this is what we call are you doing it right? I'll say I'm doing it all right My eyes is red? 아 내 머리 진짜 커튼 같아 개맘에 안들어 진짜 그래도 간간히 뭐 일도 하고 보태가 캠페인 보셨죠? 간간히 일도 하고 긴장도 하면서 음 하고 있고 또 나올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도도 안 하고 와서 죄송해요 문도 잘 안 해요 잘 볼 사람도 없고요 it's all to you guys love 또 만났네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반했어요 여러분 Guys It's all about love, okay? 밤에는 채팅을 안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정신 Guys Why I still miss you And 우리 또 기약합시다 미래를 Yeah, just to say you guys hello How long you been? I know not how long you been like What the hell I'm saying like 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모두가 어두운 노래들도 있고 밝은 노래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노래 할 때는 이렇게 죽여줘 죽여줘 이런 거 좋은 거 할 땐 또 이러다가 네,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러시기 아, 저 그리고 영화 이니셀인의 벤시? 그거 봤는데 그거 재밌어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거 같긴 한데 가야 될 거 같긴 한데 이거 하다가 또 이제 작업 못하니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니셀인은 지금 너 일 카톡 띄워놓고 지금 음... 저를 잘 못 걸었나요? Yeah, I'm working in new music. 음... I don't know when it's gonna come out. I think maybe like next year or when I'm gone. 아, 공연을 하고 가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가기 전에 못 나올 것 같고 너무 많아서 작업하는 게 그...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원래 호비랑 비슷한 시기에 이따려고 하다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미뤘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 아마 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짧게 짧게 자주 켜서 인사드릴게요. 뭐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싶고요, 여러분. 항상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에 감계가 무량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게요.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악 한다고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믿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 제가 행운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음... When you guys feel sad, just look up to the sky. We're underneath the same sky. Even though we're in the, um... different time zone. But we're still, we got us, so... we got each other. So, um... nothing to fear, nothing to be afraid of, nothing to worry. Everything's gonna work out so well, like... um... like it's been, like... everything's been like this. So... Let's fuckin' go! To the future, to that goddamn future! 네, 이제 즉 가야 될 거 같은 거예요. 저 술 안 먹었고요. 아주 멀쩡합니다. 아무튼 가볼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Be healthy, stay true to yourself. I will try. Um... Chase your dream. Um... Just do what you want. Bye. Love you. Damn, I look like a ghost. Bye. Look at the flowers. Take a look at me instead. Take a look at me. Take a look at me. I'll be back home. I'daly... irstie'